안녕하세요 여러분 독한TV 오신것은 반영합니다. 오늘은 한번 브이로그 할거에요. 왜냐면 저는 르실돌프에 가서 문신 받으러 올거에요. 네. 같이 가자. 퀄! 르실돌프에서 도착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여기 르실돌프에서 제대로 지하철을 잔것이 보이고 없네요. 지금 버스 기다리는 중 이따 봐요. 저는 지금 친구집 근처에 도달했어요. 저는 완전 시골인것 같아요. 저는 여기 처음으로 왔어요. 근데 제 뒤에 너무 이뻐요. 이거 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지금 일단 친구집을 찾아야 되고 밥좀 먹고 그리고 내일은 문신투어 시작해봅시다. 전화는 이곳은 르실돌프에서 전화가 다행히 도착했는데 전화가 다행히 도착했죠. 전화가 다행히 도착했죠. 전화가 다행히 도착했죠. 그 건물을 이용해서 그 건물을 빌어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그념이JustSID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건물의 다른 건물을 빌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고 있는 건설의 전화가 있고 그 건물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일반적인 사사는 이가 famous architects 모두 흑미를 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흑미를 모두 흑미를 흑미를 지키는 흑미를 흑미를 이것은 흑뿌들과 같은 가슴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이 건물, 이 건물이... 아주 다른 학교의 성장한 행동이 하나님의 이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엘리스러운 건물입니다. 그는 엘리스러운 건물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사味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건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expans하기도 합니다. 여기가 있는 거 같다. 아, 이쁘게 된 거 같다. 아니, 여기의 동무. 아, 이 동무가 지금 현재, 지금 발전하자. 그리고 그리고 이 카페, 레스토랑 그가 있는 이 두꺼의 대장으로 그는 좀 더 cool. 그리고, 제가 한 번에 가면, 그게 정말 정말 멋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첫 세션 완료했어요 한 7시간 동안 문신 받았어요 오늘 그거는 좀 힘들긴 했어요 결과는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제일 큰 문제는 저는 내일 또 세션 하나 있어요 훨씬 더 힘들어질 거야 제 팔 지금 이렇게 생겼어 여러분 만약에 문신 아픈지 안 아픈지 궁금하면 아파요 어떻게 되겠지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